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은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일관성을 줄 수 있는 스윙에 대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스윙이 할 차이가 너무 빨라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느려져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스윙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신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했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가서 왼팔이 따라가시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팔을 따라갈 건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스윙 밸런스가 나올 수 있게끔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채가 이렇게 부딪히면 안 돼요. 백스윙 올릴 때도 부딪히시면 안 되고 피니시에도 부딪히지 않게 똑같은 리듬의 스윙을 할 수 있게끔 피니시까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갈 때 오른손 왼쪽 갈 때 왼손에서 전체 스윙이 리듬이 나올 수 있게끔 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